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3일, 을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병자월 기둥도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실제 명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설날은 지금 신정이 아니고 입춘부터예요. 저희 절기로 지나가니까. 그리고 음력이냐 양력이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음력으로 주셔도 저는 양력으로 또 변환해서 뽑아야 돼요. 2월 4일에서 보통 2월 5일이 입춘이니까 한 달 단위로 해서 계속 절기가 바뀌는 거죠. 절기를 나시면 4조 이하시는데 좀 굉장히 편하세요. 자, 그럼 호랑이 다리 오기 전에는 추걸이 있을 것이고, 그 추걸은 또 앞에 자월을 가지고 있죠. 자월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이 자월이 끝난 것까지. 원래 이 자월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회년은 임수, 제가 임수라고 늘 앞에 말씀드리죠. 그리고 자월은 임수가 앞에 있었죠. 지나가서 이제 계수가 남았었고, 이 계수가 끝나면 이제 추걸로 넘어가는 거죠. 정추걸로 곧 넘어갈 거예요. 근데 경자년이 아니고 기둥으로만 기회년입니다. 경자년은 동지부터 이미 넘어와 있어서 경자년으로 봐도 모방합니다. 하지만 만세력을 적을 때는 띠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 돼지띠로 보는 거죠. 기후는 이미 넘어와 있어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자년 기후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자월에 하늘이 열립니다. 추걸에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왔을 때 사람에게 그 영향이 완전히 열리는 거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게이지가 쌓여야 열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월이 오는 게 바로 2월 4일, 5일 이때라는 거죠. 해마다 약간 하루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자월이 있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자년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각 역학인 분들마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이게 오행 상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행 상생을 보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동쪽에 목이 있고 서쪽에 금이 있고 북쪽에 수가 있고 또 남쪽에 화가 있는데 가운데서 토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풀기 쉽게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저만 아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조금 화면을 넘길게요. 이거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누구나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을목이죠. 음목은 승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므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건 경칩이라고 해서 3월 한 5일에서 6일 이때 들어오는 건데 4월 식목일 아시죠? 그 식목일 때까지 진행이 되는 봄이에요. 그러면 이 을목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화는 여기에 있죠. 화는 바로 병화, 식상의 자리입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저는 여기다 적을 거예요. 그럼 기토죠. 토는 재성입니다.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제라고 적을 겁니다. 해수와 자수가 나란히 맞습니다. 둘 다 인성이에요. 해수는 음량이 을목과 달라요. 그래서 정인이라고 적을 거고요. 자수는 음량이 같습니다. 채와 용 편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거는 편인이라고 적을 겁니다. 사화는 양화입니다. 겉과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채와 용이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육친을 적기 위해서 제가 양이라고 적은 거고 화는 아까 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을목이 주인공이 되겠죠. 을목 입장에서 해수와 자수를 볼 건데 을목 입장에서 기해년이라고 하는 기둥은 사지가 돼요. 해자축이니까 사지가 되고 왜 이게 사지가 되냐면 간목 입장에서는 장생지가 되거든요. 생과 사가 달라요. 반대거든요. 이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는 바로 해 다음에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병사묘에서 병지가 됩니다. 반대라고 그랬어요. 간목하고 그러면 사화는 어떨까요? 사화는 사실 간목에서는 병지였거든요. 간목 일간에게서는. 을목에서는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제가 화면을 옮길 거예요. 사료와 병지와 목욕지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각 기둥별은 또 달라요. 이게 기토가 이 해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기둥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태지고 병자라고 하는 것은 병자 입장에서는 병화가 또 여기서는 또 태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일간별 운세를 지금 보기 때문에 에너지를 봐야 돼서 다각도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식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일감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지, 병지, 목욕지라고 제가 적었죠. 그럼 오늘은 이 지지에서 볼 때는 이 지지라는 것은 내 몸, 내 몸과 관련된 육신에 관련된 지구운동이란 말이에요. 위에 거는 이제 우주운동이고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이 에너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울목이 잘 휘기는 하는데 사지면 에너지를 거의 다 쓴 거고 또 병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지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거의 다 쓰기 직전이라서 좀 시들시들하죠. 그리고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크기로 봐서는 아직 센 편은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양간이 아니니까 좀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오늘 운세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울목이 기댈 곳이 좀 없어요. 에너지로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세계정세 또 우리나라 이거를 지금 시간이 흘러간다고 물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세계기둥을 위주로 가지고 하나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에너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뒷날을 준비하는 거니까 계속 뭔가 밑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사화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사실 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버리는 일과 어떤 계획성 내가 막 머리로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적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이게 뒷심이 좀 부족해요. 뒷심이 부족하고 좀 덤벙덤벙 거릴 수가 있고 또 세계나 우리나라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큰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둥을 보고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 자, 사 이렇게 돼 있다면 뒷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일들 뭔가 또 감추어진 일들이란 것은 덮어야 하는 일들 A라는 사건이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B라는 사건으로 덮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화면 조금 돌릴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까발라지면 안 되니까 B라는 사건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각 개인의 일들 간목부터 보겠습니다. 간목일간분들 입장에서는 겁재가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 또 사와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일사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 간목분들께서 병문안을 가신다거나 간호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일도 있겠죠. 거리 문제가 있으신 경우 또 주변관계에서는 본인 능력이 물론 출중하시겠지만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 을사일 언제입니까? 1월 3일이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능력의 한계 또 병문안 병문안이나 간호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을목분들에게 을사일이니까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을목일관분들께는 목욕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사화라는 게 숨어있다거나 또 잠수를 탄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을목분들이 좀 머리가 아팠는데 드디어 그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또 가족이라던가 친구가 평상시답지 않은 모습 일탈을 하시는 것을 갑자기 목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딱 들어오시는데 본인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앞에서 물론 이제 싱글이겠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담벼락 앞에서 쭉 하고 있다가 들키거나 혹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공부만 할 것 같던 아이였는데 집에서 야한 영상을 보다가 들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가족이나 친구분들의 본인답지 않은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신선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이게 을목이 정인이 되거든요. 병화분들은 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인성이 돼요. 예. 그래서 정인이 되고 그리고 사화는 건럭지가 됩니다. 병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신다거나 거래를 하신다거나 혹은 계약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계획 중인 일들을 드디어 실천을 하시게 된 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생각만 하시고 좀 엄두가 안 났던 일들 있잖아요.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드디어 그걸 구매를 강행을 하신다거나 일을 이제 실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이제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스타트하시거나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화라는 환경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이 들어왔어요. 상대방한테 나만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오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화분들의 생각도 소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게 오늘 잘못하면 상대방이 정화분들이 좀 폭력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세게 관찰하지 않도록 오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이가 갑자기 멀어질 수 있어요. 서먹서먹해지거나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사무실에 보면 을목이니까요. 관성이 들어왔어요.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들어왔고 무토 입장에서는 사화라고 하는 글자가 건럭제도인 겁니다. 본인한테는 주변에서 어떤 어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뢰라는 것은 뭔가 일을 맡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굉장히 전문성 있게 부탁받은 일들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오늘 아주 두둑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식사대접이라던가 아니면 소액이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랑 같이 봉투를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이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 오늘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평관이고요. 평관이 들어왔고 사화환경이 기토 입장에서는 제왕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또 개인 사업자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주부라도 상관없이 오늘 왕성하게 본인만의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업무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내 포지션에서의 나의 역할 일들을 아주 왕성하게 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를 아껴서 에너지를 가장 왕성하게 쓰시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토분들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잘 챙겨드세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또 여기서 기준을 잡으시면 을목 사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입니다. 금전운이 좋고 또 이성운도 좋은 날입니다. 특히 싱글분들 싱글분들은 오늘 새로운 짝이 생길 수 있는 하루예요. 또 주변에서 선물이라던가 식사 대접이라던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연달아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침 11시쯤 쿠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침 또 지나서 점심 드시고 한 오후 3시 4시 이때 누가 밖에서 뭐 사온 거예요. 박카스 같은 거 사와서 피로회복제라고 정정할게요. 피로회복제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로회복제가 본인한테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받는 운들이 자꾸 들어와요. 본인은 가만히 계신데 가만히 있는데 뭔가 자꾸 먹을 것도 들어오고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글분들은 이게 재성이라도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사화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신글분들께는 사지입니다.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온 게 사지인데 양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음관 입장에서 돌려서 말한 거랑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제 금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지출이 굉장히 빨라지고 과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만 좀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정작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돈을 썼다는 얘기죠. 또 공과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정작 그 돈을 못 내서 돈을 주변에 혹은 부모님께 혹은 뭐 부인께 남편께 이렇게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계획성 있게 돈을 쓰셔야 되는데 깜빡한 거죠. 돈이 이만큼 나갈 일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쓴 거예요. 카드를 긁었다거나 체크카드 같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계획성 있게 돈을 쓰셔야 되지 않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여기를 또 기준으로 삼게 되면 식상의 자리가 오늘 일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임수 입장에서 상관이 그리고 또 사활하는 환경은 또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들어왔고 절지라는 환경으로 들어왔다겠죠. 기존 일을 또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날이고요. 기존 직장을 떠나려고 하시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별과 만남이 교차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퇴지에 해당하는 환경이 들어왔습니다.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뭔가 멈침멈칫 주절을 하시게 될 수 있고 이제 안타까운 건 끝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 지으려거나 의지도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할 수 있는 하루고요. 또 본인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라고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4일 영상 또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